힘을 빠져나서 죽어버리면 복불방투가 어쩌면 이게 먹고사는 방편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쵸? 박수 한번 해주세요! ... 역시 ... ... -, ... ... 하늘만 잊지 모델보다 사랑을 보내고 주저한 세상은 위내생을 보내고 나에겐 당신이 세상을 찢어 자라네 나에겐 당신이 세상을、「나에겐 당신이 세상을 찢어 자라네 나에겐 당신이 세상을 찢어 자라네 저 세상을 찢어 자라네 하니메리하니 저의 생명을 못하니 이iff으로는 진짜 MAYA 혼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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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칼이로 혼략 혼략 비 비 비 비 비 고레 천주 후 스칼 Это 사랑을 받으니 당나는 줄 모르고 사랑을 못 받으니 소중한 사랑을 내 눈썹을 걸고 나에게는 당신 첫사람 찬 여자라 해 영락의 순산세인 무심해 내 눈썹을 걸고 나의 눈썹을 걸고 첫사람 찬 여자라 해 어레리, 어레리야 어레리, 어레리, 어레리 어레리, 어레리야 어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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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리 어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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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리 어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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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리 어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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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리 10개까지 씻고 다녔는데 그리고 그래요 10일 좋을 때 공중화장실 가면 닦아도 화장실 없잖아 제가 딱 가서 가서 닦으면 얼마좋은지 보지받고 끝내려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거시기 할 때 휴지 없잖아 그래서 가서 가서 닦으면 그게 좋아 저도 실크야 진짜로 얼마좋은지 모르겠냐고 그리고 한 번 닦은다고 물어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신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사는게 없이 이 사람은 별거이 크는데 급한 물질 것이요 그렇다고 안 닦고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치요 닦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거지 또 우리 지인성씨꺼야 이게 저기하나면 좀 탁하는거지만 아니 그 놀이가 좋더라고 그지같은 새끼 못할게 없다고 나같은 분들한테 탁한거라고 부르냐고 그치요 그 놀치로 밥먹고 살게 내밀는데 시끄럽다구 맛있게 먹다고 진애들에 써가지고 법조사기 힘들겠는데도 있어 야 부모님은 프라임으로 뭐하시는 애쥐 보이신데 그치 못 찐은거지 주가하는거고심한거고심한거지 그치고싶은거지 자 우리지 말고 두가지와 같은거지 저거 두꺼운 비교시오 아하하하 박수님과 참기만 한게 우리의 부모님 아찔 어떻게 살았냐고 웃긴 거야 이제 이 사람 시끄러 착각된 거라 그한테 살면 왜 견디지 못해 계속 방면수면 참증이 없다 어허, 어허, 어허허 4. 4. 5. 5. 5. 6. 6. 10. 10. 12. 12. 12. 12. 14. 15. 15. 15. 15. 1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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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. 17. 주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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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롱 고맙습니다 지금 형이 나도 노래 들을 때마다 꽂아주고 지랄 들었으면 나는 정말 지랄이 되고 땡겨서 던져져리는 것까지 두려워가지고 못쓸게 생긴 바람을 봐라 아홉에게 왜? 한 바람을 못하다고 해서 아홉에게는 더 낫지 아 그래 솔직히 안 그래? 젊은 놈이 좀 낫지? 주의자 저거 뜯고 맛있는거 쳐 붙어였는데 없을때 오케 거꾸로도 말해 바삭